아 이제 신나는 메들리만 남겨놓은 거인데요 우리 신나는 메들리 함께 즐겨주실 건가요? 지금도 너무나 호응도 잘해주시고 복수도 안 쳐주시지만 지금보다 더 신나게 마지막 곡이에요 신나게 메들리를 어떻게 즐겨야 되겠어요? 앉아계시는 분들은 부자가 부서지라고 엉덩이를 비워불고 우리 서계시는 분들은 스탠딩하시는 분들은 땅이 커다라고 흔들어 주세요 아시겠죠? 좀 공간이 좁아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죠? 살짝 옆 사람이랑 살짝 컵지 정도만 다치지 않게 아시겠죠? 그럼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그럼 신나는 메들 한번 신나는 메들 한번 그럼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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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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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이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그럼 신나는 메들 한번 가볼까요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Marian 阜고 Window 나eni 네모 자세ٌ 장 eree 지금 행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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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태풍이만 추죠 태풍이 돌아갔다고 오징어 깻잇깻잇Por esa 피가 안 되겠고 우리 분의 귀족 이 하나 네블린 fin은 네블린not 나아 네블린 원하는 준연은 노래잖아 적도곡 노래잖아 새하얀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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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른데 오셨죠 그리고 또 그 지속도 신경전으로만 오셨죠 목이 들어서 개태만으로 다 비해 눈두들 잘 하셨죠 주말에 정말 듣고 싶다 정말 자신이 이동에 지금가 걸리는데 지금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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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은 날을 하셔야 돼요 저기 와서 많이 들었어 되게 아주 너도 근데 인간에 제 생각도 아직 안 돼 그만 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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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예 박장 다 감사합니다 네 으아 이거는 최고 의자 너무 큰일도 안한다고 주잖아요 최고 올 거예요 저는 아니 아니 천천히 말아 누구 아름다운 천천히 말아 감사합니다 너는 아이 재시는 거 그렇습니다 찾으시죠 마지막 방문으로 십자가를 내게 이제 부살사되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 다주시옵소요 시청자 여러분 다주시옵소요 시청자 여러분 다주시옵소요 다주시옵소요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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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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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